태구종이 2차 전법사 법개고시를 실시하고 특강과 면접시험 등 1박 2일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. 태구종은 한국불교전통문화전송관에서 12일부터 제2차 전법사 법개고시를 열고 응시 전법사 25명에 대한 강의와 면접을 진행했습니다.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전법사 법개고시는 사회생활 중 포교에 전념하거나 수행 도량을 마련해 전법교와 활동을 하는 재가 수행자를 선발하는 시험입니다. 태구종은 다음 달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한국불교전통문화전송관에서 전법사 법개 품서식을 봉행할 계획입니다.